네, 지금 시민사회단체에서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을 지금 고발한다는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열 건데요. 지금 그 고발장의 내용을 입수를 했습니다. 지금 히포크라테스 선선은 어디 가고 국민들이 이렇게 코로나에 온 전 국민이 본 국가적 재난을 겪고 있는데 그렇게 정부 시책에 맞서서 이렇게 파업을 해야 되는 건지 따져묻는다라는 그런 취지의 고발장 같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